네, 하블입니다. 네, 마주앤세디 캐릭터 다 아시죠? 마주앤세디에서 수딩, 수딩, 얘도 수딩이에요. 아쿠아, 비타젤. 얼굴이 지금 윤기가 장난 아니죠? 이걸 발랐더니 목에도 발랐거든요? 제목? 하, 아직은 주름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촉촉하고 코팅된 느낌이 많이 들고 향은 아쿠아 이런 느낌이라서 향은 나진 않고 약간 핑크, 약간 살구빛? 되게 쫀득쫀득하고요.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턱 바르면 윤기, 코팅된 느낌. 바람이 불어도 수분이 안 날아가는, 안 날아가는 느낌? 수딩, 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수분이 안 날아가게 된거예요. fur 껍질질로 음료들ение